고춧가루 콧가루 음악 그 맛 그 맛 매운 새송이네 갓? 아 갓갈비탕 하겟? 핫포락 어? 동태가 폴락이야? 프로젠 폴락 그럼 뭐 쑥갓도 사야 하는거 아니야? 와 두꺼터면 황활리 응 아멘 아 이런 거 몇 개 사잖아 집에 뭐 떨어졌을 때 그냥 이런 거 해 먹게 양념, 돼지, 불고기? 바삭바삭 여기가 어디있지? 여기가 어디있지? 아, 이거? 16불짜리? 25개? 5불 24, 524소스